이번 생도 잘 부탁해 완결편까지 후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우신용우입니다 지난 시즌의 마지막은 뭔가 시작될듯 하면서 끝나버려서 근데 이번에는 마지막 이야기까지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뻤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완결편까지 후원을 많이 더 도와주셔서 재밌게 녹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뭔가 되게 현실 대사 같다 그런 거 있었는데 나도 추워서요 뭐 그런 대사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잘 자고요 습관적으로 물을 마시는 정도 술 마시지 않고 노래방 가지 않고 큰소리 치지 않고 감기 걸리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몸이 건강하면 목소리도 건강해서 제일 좋은 비법인 것 같아요 어디선가 들었는데 제가 물고기 자리거든요 물고기 자리는 되게 오래된 영혼이래요 여러 번 환생한 영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전생이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간혹 어떤 일들을 마주했을 때 뭔가 새롭지 않고 무덤덤한 감정이 들 때 내가 겪어봐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할 땐 있어요 이번에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지음이가 본인이 환생했다라는 걸 증명해내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제일 포인트겠죠 이번 생도 잘 부탁해를 웹툰으로만 접하셨던 분들이 혹시나 오디오 드라마를 지난 시즌 혹은 이번 시즌에라도 접하실 수 있다면 다른 컨텐츠로 미디어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면서요 펀딩이 이미 끝났을까요?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참여 잘 하셨습니다 참여 잘 하셨고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하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서 이거 받으신 것 같아요 multi 든 육族 저ill Hussein 지혜